왜요? 마음에 안 들어요? 아니요, 마음에 들어요. 감동받았어요, 너무 고마워서. 표정은 감동받은 얼굴이 아닌데. 진짜 감동받았어요, 근데. 근데요? 불안해서요. 이게 마지막일까봐. 애초에 나 혼자 좋아해서 시작한 거였잖아요. 그러다가 스토커가 나타났고. 앵커님은 저 걱정돼서 혹시 잘못될까봐 챙겨준 거였잖아요. 근데 이제 잡혔으니까. 이게 진짜 끝이니까. 마지막까지 잘해주고 그때처럼 작별 인사할까봐서요. 혹시 그런 거예요? 안 해요, 작별 인사. 이제 작별 인사 같은 거 안 할 거예요. 뭐해요? 옆에 있고 싶어졌으니까. 저물지 못한 채. 또다시 하루 살아.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. 살 수 없는 표정. 헤아릴 수도 없는. 장면이. 말 바꾸기 없어요. 끝없이 반복되고. 약속한 거예요? 약속해요. 생일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지금. 1, 2, 3. 2, 4. 1, 2, 3. 2, 3. 4. 5, 3. 1, 2, 3. 5. 기지 세웠던 나의 오늘이 너의 오늘 만나 다시 해가지고 다시 어둠이 흐르며 어른 나의 맘고 잠을 정할 한글자막 by 한효정